잠깐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저도 어색하고 불편한 이 자리에 석세스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알아보러 간 게 아니었어요 전혀 제가 애터미를 하기 전에 했던 일이 보험 영업을 했었어요 보험회사에서 수석 매니저로 한 6년 넘게 일을 잘하고 있던 저에게 애터미가 또 다가온 거예요 제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해서도 안 될 일이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해도 끝이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경험이 있어요 다단계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4년 반을 했어요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머리에다 꽃을 꽂고 했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일반 직장 생활을 들어가게 되면 소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거나 넉넉하게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업을 하자 그리고 들어갔던 곳이 보험회사였고 나름 6년을 하면서 다단계 하듯이 열심히 했더니요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벌고 나름 또 보람도 있고 또 많은 팀원들과 함께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애터미가 다시 다가온 거예요 도리도리 짝짝꿈을 제가요 1년 6개월을 했어요 그랬던 제가 이 회사에 가서 제가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갔던 곳이 바로 송리산 석세스 아카데미를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들어본 제가 들어본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많은 게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제가 했던 회사가 나쁘고 이 애터미가 착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될 수도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아 예전에 했던 그 고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를 해보니까요 두 번 다시 그 짓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물건을 막 들고 다니면서 월간 유지를 해야 되고 리크리팅을 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더 안 보이게 되면 그 속상하고 막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돌아와서 그때 우리 회장님의 많은 강의 중에서 어떤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냐면요 물건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물건은 모두가 좋은 거 아시죠? 구정 광고를 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이 좋아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에요 근데 모든 회사들이 어떻게 바랐냐면 좋은 제품을 비싸게 팔고 있는 게 현실이었는데 에터미를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대 품질이라고 얘기하는 그 제품이요 절대 가격이래요 싸다라는 얘기죠 싸다라고 하면 부담없이 내가 한번 써볼 수 있고 어차피 내가 보험을 하는 내가 봉사품으로 바꿔서 쓰면 되겠다라는 그냥 가벼운 생각에 돌아와서 제가 치약을 좀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선크림 비비 정도로 사가지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선물로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던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물건을 찾지?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회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보험을 하는 사람이니까 귀찮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회사에 내가 직접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회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그런 얘기까지 듣게 되면서 제가 4개월을 고민을 했습니다 부업으로 이제 보험과 애터미를 이제 이렇게 부업 개념으로 4개월을 진행을 하다가 더 이상은 제가 두 가지를 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한 가지 하기도 힘들죠? 우리 보험하시는 분들 한 가지 하기도 힘들고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를 가지고도 힘든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제가 돈을 번다든지 이런 일은 아니었는데 결과가 나오는 게 둘 중에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고민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애터미를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이 만족해서 쓴다고 하면 재구매가 일어날 것 같고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다 보면 누군가 사업을 먼저 진행하는 사람들은 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뒷붙치고 나와서 후회하지 말고 한 번만 1년이나 2년만 내가 미친 듯이 해보자 아니면 다시 보험으로 돌아가자 솔직히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4개월을 하다가 2010년도 제가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업으로 뛰었는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제가 보험회사를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로얄 리더스 멤버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사회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애터미가요 저뿐만의 성공이 아니라 저만의 성공이 아니라 집단의 성공을 지금 이루어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초대돼서 오신 거예요 잘 오신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세미나를 집중해서 마음을 열고 들어보신다면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2년, 3년 후에는 저처럼 우리 먼저 환영사를 하신 분들처럼 앞에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성공했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회사가 바로 애터미 회사라는 겁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우리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는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기술을 투자하고 다국적 기업인 한국콜마회사 자본을 대서 만들어진 콜마비엔에이치라고 하는 연구소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유통기업입니다 유통기업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쉽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애터미는 슈퍼마켓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바깥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슈퍼마켓 바깥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작은 다단계 그러는데 애터미 안에 조금 한 발짝 들어오셔서 물건을 하나 써보고 두 개 써보고 감동하신 분들은 이제 모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착한 슈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착한 슈퍼 2010년도에 5월에 미국에 지사 설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6월에 저희가 일본 지사가 오픈이 되고 그 다음에 10월에 캐나다가 법인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4년도에는 대만 지사가 오픈이 되면서 이번에 대만에서 벌써 리더스 클럽의 회원들이 10분이 넘는 많은 분들이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올 3월에 싱가포르까지 나가서 지금 글로벌 기업으로 전 세계 6개국의 지사가 설립이 되어 있는 그런 대단한 회사가 바로 애터미 회사입니다 글로벌 회사인 게 여러분들 믿어지시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애터미는요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저희가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 필리핀까지 오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남미 지역까지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초인류 기업 애터미 유통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에 제가 결단을 한 번 더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요 우리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경영진 저는 우리 회장님이 최고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회장님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회사가 설립이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오고 회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회장님의 마인드에 제가 한마디로 뿅 갔습니다 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경영진의 능력이 경영능력과 그 다음에 이분이 경영을 해나가고 있는 이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분의 어떤 도덕성 이 두 가지 때문에 애터미가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고 많은 성공자들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경영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지금 이미 검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지사가 나가 있는 지금 6개국에 나가 있는 우리 애터미 지사에서 저희가 2011년도에 500만불을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천만불의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5년 12월 5일날 저희가 무역의 날에 2천만불의 수출의 탑을 수상을 하게 이미 확정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경영능력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의 경영능력에 도덕성이 만약에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어쩌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를 보통 일반 기업들이 추구하는 이웃만을 추구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돈을 버는 도구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스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되죠 어떤 건강식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런 많은 기업들을 봤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을 뭘로 보기 때문에 돈을 버는 도구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장님은 이 도덕성을 저는요 경영 목표가 뭐였냐면 고객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착각인지 모르지만 제가 애터미의 최고의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저는 우리 애터미 제품을요 왜냐하면 애터미 유통회사의 최고의 고객은 누구냐면 소비자죠 소비자 중에서도 치약 하나 쓰는 사람보다 샴푸 하나 쓰는 사람보다 저는요 우리 애터미의 전 제품을 100% 애용을 하고 거기에다가 화장품도 제가 넘치도록 처발처발을 해가지고 제가 넘치도록 많이 바르고 있는 200% 이상을 애용하고 있는 고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회장님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 목표가 제 성공을 위해서 운영하신다라고 저는 혼자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성공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들을요 돈을 부는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러한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시고 운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애터미에는 어떤 원칙 중심 왜냐하면 이 회사가 여러분들이 지금 애터미를 선택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때문에 하냐면요 당장에 밥을 못 먹고 살아서 애터미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뭐라도 해서 지금 먹고 사는데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연금승 소득이나 나중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어떤 추가적인 수입이나 아니면 지금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으로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회사가 가장 중요한 게 절대로 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했던 회사가 중간에 변질되는 걸 봤어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건값이 막 올라갔었고요 올라가는 그 물건을 써야 되는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일이었고 사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물건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힘이 들어서 그만뒀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도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제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하면 회사가 망할 일이 없겠죠 아까 제가 회사 설립 배경을 뒷배경을 든든한 우리 백그라운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회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회장님의 마인드가 이런 어떤 원칙 중심이에요 회사도 원칙 사업자도 원칙 모든 사람들이 원칙 중심에 서서 저희가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회사를 끝까지 롱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원칙 중심의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눔의 문화 그죠? 그 다음에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자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연결이 돼 유통회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협력업체까지도 함께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동반성장의 문화까지 이런 문화를 지키면서 지금 회사를 이끌어나가고 계시는 우리의 경영진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우리 회장님 혼자 잘 먹고 이런 우리 회장님과 더불어서 같은 기둥의 축을 이루고 계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요 이 박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애터미야 우리가 제 수준부터 시작을 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런 제가 굉장히 성숙해지고요 멋진 숙녀가 되어야 간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요즘에 스스로 하고 있어요 애터미에서는 100% 돈을 다 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애터미에서 원하는 시스템들을 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떤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냐면요 멋진 신사와 숙녀가 될 수 있도록 매 시간 시간 아주 명품 강의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안내해주시고 깨우쳐주시는 그런 우리 애터미의 보물이신 이성현 박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두 분으로 인해서 애터미가 앞에서 끌고 나가시고 뒤에서 다듬어주시고 이런 아주 멋진 회사가 바로 우리 애터미의 경영진으로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애터미의 경영진을 소개해드렸으면요 그럼 애터미의 성장동력이 있겠죠? 성장동력이 동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니뭐니 해도 제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유통회사인 거 아시죠? 슈퍼마켓에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팔면 장사가 되고 돈을 벌까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되는 거예요 유통유통 별거 아니야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 제품의 컨셉이 뭐냐면 메스티지 전략이에요 대중 명품이라고 하는 절대 품질의 제품을 어떻게 팔아요? 절대 가격으로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절대 품질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명품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팔았어요? 모든 제품들을?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우리는 A급, B급 이러면서 짝툭을 우리가 사서 쓰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판다는 거예요 이 회사에 우리 회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경영능력 중에 하나가 처음에 제가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했던 회사는요 가격을 올렸는데 이 회사는 들어와 보니까 우리 제품의 대표적인 제품이 뭐냐면 해모힘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 화장품 두 가지가 주력 상품이죠 여기에 제가 프로폴리스 치아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해모힘은 뭐냐면 면역력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원자력 연구원과 우리 콜마 BNH가 원자력 연구원에서 8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해서 나온 국책 프로젝터로 연구 개발이 된 면역 기능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처음에는요 30포였었다고 해요 그런데 42포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48포였다가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54포였어요 54포였어요 지금 몇 포가 됐어요? 60포가 된 거예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이런 일을 아무나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화장품은 또 5종이었던 것이 거기에 슬그머니 또 한 번 더 체험을 해보시라고 BB크림을 또 선물로 넣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스킨, 로션, 에센스, 아이크림, 영양크림 양이 다 늘어난 거예요 치약이 제가 사업을 시작하기 그 전달쯤에요 180g짜리가 얼마로? 200g으로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회사가 물가가 오르고 원가가 오르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회사는 도대체 가격은 그대로인데 원료값이 2배, 3배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양은 2배로 늘려주는 그런 희한한 회사네 그게 바로 우리의 어떤 고객의 성공을 위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하고 원가 절감을 통해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어떤 영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해모임은 아마 최고의 제품이죠 작년 1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역사상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시장에 있어서 천억대를 팔린 제품이 없었어요 천억대가 넘긴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국민 제품으로 손색이 없게 된 거죠 정말로 국민 제품이 된 그런 해모임이 저희의 주력 상품이고요 화장품은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 때문에 사업을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7만 6천 5백 원이라고 하길래 제가 썼던 폰크린징 하나 값도 안 되는 이거를요 제가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안 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화장품을 제가 어차피 써야 된다고 하고 저는 제가 써보지 않았으니까 주위 분들이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많이 많이 써봤더니 근데 지금 제가 4년 넘게 이 화장품을 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탁월한 우리 제품 네 가지 명품이 될 수 있는 네 가지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우리가 가격이 7만 6천 5백 원밖에 안 되는 그런 화장품을 저희가 쓰고 있고 주위 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화장품 중에 장영실상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애터미 하시기 전에 장영실상 아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애터미를 와서 알아보니까 우리 육종석에 들어가 있는 에센스가 장영실상을 받았대요 최고의 기술력, 최고의 품질력, 최고의 어떤 판매량을 기록한 그런 어떤 제품을 선정을 해서 주는 상인데 우리 애터미 에센스가 얼마냐면 15,000원에서 몇백 원이 빠지죠 14,925원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장영실상을 받은 제품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제품들이 보통 보면 20만 원, 30만 원이 넘게 가는 그런 화장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애터미가 어렵게 생각하실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내가 이용하던 화장품 가게를요 애터미 슈퍼로 슈퍼 체인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슈퍼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생필품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슈퍼 체인지만 하면 슈퍼 체인지 하실만 한가요? 네 프로폴리스로 만든 치약이래요 천연 항생제로 만든 치약인데 이게 200g짜리면 애기들 팔뚝만 해요 200g짜리가요 처음에 180g짜리만 해도 프로폴리스 원료로 만들었다고 하면 굉장히 이게 싼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0g으로 늘려주신 거예요 이런 치약을 저희가 2,900원에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 애터미의 제품들입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맞나요? 네 이런 제품을 뭐니뭐니 해도 정말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유통의 본질은 뭐냐면 좋은 제품을 싸게 유통시키는 거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이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지금 100가지 정도가 아직 채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지금 5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 아주 백조 시장을 지금 이루겠다라고 그런 아주 꿈을 가지고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사도 믿을만 하고 그 다음에 경영진도 보니까 굉장히 능력도 있으시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너무너무 괜찮으신 분이고 그렇다고 보니까 또 제품도 어차피 사회자는 생필품인데 어차피 내가 바꿔 쓴다고 하면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 가지고는 성공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거는요 내가 성공을 해줄 수 있는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박지성 선수나 김연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혼자서 하루에 몇백과 바퀴씩에 이렇게 핑그르 도는 거 뭐라고 그래요? 스핀? 그 엉덩방아 찌어가면서 하루에 10번, 100번, 1000번을 연습한다고 그냥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프로가? 훌륭한 코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애터미의 성공을 저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저희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공자가 걸어간 길이래요 성공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묶어가지고 성공 시스템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애터미만의 성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와 같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석세스 세미나가 있어요 석세스 세미나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내용들이 우리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성공의 법칙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저도 이 석세스 아카데미에 와서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그려봤던 제 인생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보험으로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크기는 작지만 그래도 대충 동그래가지고 크기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키워질 수, 키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와서 인생 시나리오라는 걸 그려보니까요 제 인생의 수레바퀴 모양이 찌글찌글해가지고 별 모양인 거예요 제 현실을 보기 전까지는요 제가 이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모든 부분들이 제 인생의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그런 모가 난 모양의 수레바퀴를 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집안에 무슨 큰일이 생기면요 모든 게 막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집안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이렇게 이렇게 걷어서 내야 되는데 누가 한 사람이 특별하게 잘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려고 하면 내 통장에 여유가 없으면 어때야 돼요? 뭐라도 깨야 되죠? 아니면 통장에서 대출을 받든가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제 어떤 그런 수레바퀴가 제가 현실 점검을 하게 된 거예요 석세스 아카데미에 와서 성공사관학교라고 하는 이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은 뭐를 배우냐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코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우리의 최고의 코치가 누구냐면요 회장님이세요 회장님이 여러분들을 성공을 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단계 경험도 있고 보험도 했었던 제가 인맥도 별로 남아있지 않았고요 그랬던 제가 용기가 났었던 것은 뭐였냐면 이 석세스 아카데미로 오니까 회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여러분들이 굳이 사업자를 만들지 않아도 된대요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된대요? 이 좋은 제품을 주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써봐 써봐 써봐만 얘기하고 또 사업자들의 이 물건을 써보고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 내가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여기다 앉혀만 놓래요 여러분들 그거는 쉽잖아요 성공도 못해본 내가 제가 성공을 해본 제가 못해본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성공을 시켜 근데 회장님께서 여기에 데일에다가 앉혀만 놓으면 내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데리다만 여기다 데리다 앉히기만 하면 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은 그렇게 해서 와서 앉아 있었던 우리 같이 사업을 알아보고 시작했던 파트너 사장님들이 석세스에 와서 저와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인생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업을 알아보고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데이 세미나가 있죠 저희는 제가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요 회사가 모든 이런 시스템을 주관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 제가 네트워크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룹에서 이런 세미나를 주최를 해요 그럼 여기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묵고 이렇게 드셔야 되는 식대, 숙소 값은 물론이고 들어올 때마다 행사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세미나 비용을 그리고 세미나에 오면 또 뭘 사야 되냐면 자료를 이따만큼씩 사라 그래요 책 사라 그러고 테이프 사라 그러고 돈이 안 벌려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자료 사는 값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의 성공 시스템이 뭐냐면 원데이 세미나는요 저희가 전혀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 우리 콜마 B&H 대강당에서 매주 목요일날 회사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주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 가서 누군가를 모시고 가서 앉혀봐 놓으면 회장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시고 우리 성공하신 분들이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시고 박사님이 강의를 해주시고 그런 세미나가 매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역 세미나라고 해서 요즘은 저희가 너무나 애터미를 알아보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업가 세미나라고 해서 저희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해서 부업가 세미나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주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도 해외 세미나 저희 글로벌 회사인 거 맞죠?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대만까지 이런 글로벌 해외 세미나에 우리 지금 누가 나가냐면요 회장님과 박사님만 나가시는 게 아니라 저희 로얄 리더스 멤버들이 내 라인이 없든 있든 나가서 세미나를 주최를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해외 사업자들이 돌아가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성공자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꿈을 키우고 비전을 키우고 해서 함께 성공을 해나가고 있는 재심합력이라고 하는 재심합력의 어떤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공 시스템이 우리 애터미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시나요? 성공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성공의 자신감이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죠 여러분들 돈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뭐니 뭐니 해도?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우리의 마케팅 플랜은요 가장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이나 저한테 전혀 피해나 손해가 가지 않는 마케팅 플랜이라고 환상적인 마케팅 플랜이 우리 회장님의 머릿속에서 나와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마케팅 플랜의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서 진입비 내신 분 있나요? 다른 다단계 가시면 100% 뭐가 있어요? 진입비가 있어요 그리고 월간 유지라는 게 있어요 저 역시도 월간 유지 때문에 사실은 포기를 했었던 일이에요 매달 매달 우리가 지금 취급하는 제품이 네트워크에서 생필품을 취급을 하는데 한 달은 살 수 있고 그 다음 달은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쇼핑 가실 때 매달 가셔야 되는 원칙을 정해놓고 가세요? 떨어지면 가잖아요 떨어지면 그게 우리 소비자들이고 그게 생필품인데 여기서 매달 월간 유지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 회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업자라면 소비자라도 매달 이 정도는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오토십 제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애터미에는 진입비도 없고 월간 유지도 없어요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한 우리는 바이너리 방식의 두 줄에서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터미 사업자 중에 성공하신 분 중에요 68세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하셔서 75세가 되는 올해 로얄 마스터가 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스피치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기는 이게 네트워크라서 하셨대잖아요 개인 영업이라고 하면 내가 나가서 팔아야 되고 내가 인맥 관리해야 되고 배양도 해야 되고 체결도 하고 사후 관리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내 나이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냐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로부터 시작한 두 줄에서요 무한 단계래요 단계의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100단계 밑이든 1000단계 밑이든 만 단계 밑에서 나와서 그분이 애터미 소비자가 되고 사업을 진행하셔도 내 사업자가 되고 내 소비자가 되고 내 멤버십이 된다라는 거 나는 나이가 많지만 내 밑에 누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나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나는 말을 잘 못해도 입만 열리면 이게 따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 오토바이 달고서 자랑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이 일을 잘하는 것도 내 수입하고 연결이 되는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라잖아요 수당을 받아갈 때까지 정말 소멸되지 않고 기다려주는 환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해서 일어난 소득이 어떤 소득이냐면요 연금성 소득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험을 할 때도 뭘 정말 잘 팔았냐면요 연금을 잘 팔았어요 보장성 보험은요 실비나 간단한 암보장이 되는 그런 제품들 몇 개만 있으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연금은 제가 제 친정 부모님이나 우리 시댁 부모님이요 노후 준비가 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들은 지금 자녀가 많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6맥씩 7맥씩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저희도 자녀들이 잘 사는 자녀도 있고 조금 있고 이러면 10시 일반에서 용돈 정도 보내드려도 지금 부모님들은 사시더라니까요 근데 우리 세대가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애가 겁도 없이 셋이에요 놓고 보니까 이게 겁없는 짓이었더라고 애가 셋이나 되는데요 이 아이 셋을 제가 남들보다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제가 어떤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소한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아이 세대에게 제가 배 아파서 제가 논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짐은 대지 말아야 되겠다 노후에 짐이 돼서 이 아이들이 사는데 어떤 그런 짐이 돼서 얼굴 붉히는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나는 그건 너무너무 싫다 죽기보다 그래서 제가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네트워크도 했고 보험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보험을 하면서 연금성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연금을 제가 얼마를 부리배를 했냐면 350 정도 불입을 했었어요 350 정도로 불입을 해서 그걸 언제까지 불입을 해야 되냐면요 10년 이상 불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치해 놓는 기간 동안에 이 연금을 해악을 하거나 대출을 해서 쓰면 절대로 안 돼 그럼 내 노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년, 5년 가까이 불입을 하고 있던 중에 애터미를 만나버렸네요 들어보니까 연금성 소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금성 소득을 받다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이 연금이 끝날까 봐 회사에서 뭘 시켜주겠대요? 상속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뛰었더니 200을 받자고 제가 350을 넘게 불입했던 그 연금이요 1년을 하니까 400만 원이 연금성 소득이 발생을 하더라니까요 2년을 하니까 거의 800 정도가 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요 시간을 제가 5년, 6년을 그 많은 돈을 불입을 하면서 적금식으로 연금을 불입을 해서 내 개인 연금을 준비하고 있던 제가 애터미가 도대체 뭐길래 1년을 하니까 400만 원의 연금성 소득이 돼요 2년을 하니까 700, 800이 되는 그런 연금성 소득이 되고 3년이 넘어가니까 월 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연금성 소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 좋고 싼 제품을 주위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좋더라 정말로 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함께 이 제품을 써보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내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의 내 매출로 인정을 해줘서 연금성 소득으로 인정을 해서 상속까지 시켜주는 그런 멋진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상플랜에서 정말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능력 있는 한 사람이 막 소득, 우리 회사의 매출의 몇 프로를 받아 가버리면 그죠? 다른 네트워크들은 그래요 먼저 시작하고 능력이 있고 위에 있고 또 인맥이 좋고 이런 분들이요 더 훨씬 많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의 애터미를 뭐라고 얘기해요? 끝났대 끝났대 끝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여러분 들어보시죠? 근데 우리 애터미는 전 세계가 하나의 코드로 원서버로 전 세계가 연결이 되는 무한 단계잖아요 내가 일본에 가서도 사업을 할 수 있고 내 아이들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전 세계가 우리 애터미 멤버십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무한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쓰는 그 매출을 인정을 해주는데 한 사람이 만약에 여러 수십억씩을 받아 가버리면 이제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갈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눠줘야 되는 파이는 매출의 35%라고 하는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한 사람이 많은 파이에 어떤 그 뭐요? 파이를 한 사람이 많이 받아가게 되면 반대로 다른 분들이 받아갈 수 있는 그 파이의 양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애터미에는 상한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한선 우리는 일 매출이요 좌우가 5천대 5천만 되면 하루에 일단 150만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가 되면 끝이 나는 거예요 끝난다니까요 끝이 있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예 제가 계속 세미나를 4개월 동안 부업으로 진행할 때 계속 다니면서 갈등을 하면서 마음의 혼란이 오고 이랬는데요 정말로 이게 만약에 끝이 있는 일이라고 하면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뛰으면 되겠다 집중하고 몰입을 해야 되겠다 이 상한선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지더라니까요 끝이 있는 일이면 우리가 여러분들 다 마라톤 해보셨죠 100m 이런 달리기 안 해보셨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이 경기에서는 누구 누구 누구만 인정을 해줘요 1, 2, 3등만 인정해주잖아요 여기 도장 찍어줘가지고 1등, 2등, 3등 이런 것만 인정을 해줬는데 이 애터미에서는요 1, 2, 3등하고 똑같이 상한선에 도달을 만하면 누구나 똑같은 수입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는 상한선이 있대요 끝이 있대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뛰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집중하고 몰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한 번 더 1년만 2년만 미쳐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론을 내렸을 때 저는 어떻게 뛰었냐면요 보험하듯이 똑같이 했어요 아침에 7시 반이면 출근을 했고 저녁에 9시, 10시가 되기 전에는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제 파트너들이 부산에서 나오는 바람에 사업 시작하고 3개월 때부터 제가 월화수 3일을 부산을 쫓아다닌 거예요 지금까지 그 부산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일을 제가 들어줄 수 있는 3년을 제가 집중을 하고 몰입을 했더니 그런 상황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보험을 할 때 제가 다른 일을 했을 때도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도요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의 차이냐면 이 에텀이라고 하는 도구 하나가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뀌었나요? 물론 옛날보다 많이 이뻐졌죠 근데요 옛날에 제가 10년 전이니까요 얼마나 더 젊었겠어요 우리 늦둥이 아들이 돌쟁이 때 제가 유모차 긁고 그 일을 했었다니까요 머리에 꽃을 꽂고 그러니까 그때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겠냐고 제가 이 터미널 하려고 할 때 약간 두려웠던 게 뭐였냐면 저는 그때 제 열정을 제 평생에 써야 되는 열정을요 그때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열정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에텀이를 제가 정말로 상한선이 있다라는 얘기 연금성 소득이라는 얘기 또 상속이 된다는 얘기 무한단계 무한도죠 제품을 써보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끝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중하고 몰입을 했더니 3년이 되니까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더라니까요 그거는 뭐의 차이냐면요 네 도구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에텀이라고 하는 도구를 도구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연장의 차이가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저로부터 시작한 제 파트너들 중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오신 분들이요 20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지금 그분들 중에요 네트워크를 해서 이런 일반적인 사업을 해서 성공할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나 자질이나 상황이 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아이 키우는 30대 주부들이고요 그 다음에 분식집을 하셨던 분이고 뭐 옷가게 하셨던 분이고 이런 분들이 기껏해야 열심히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근무를 일을 해서 200만원 300만원을 받았던 그분들이 이 에텀이에 이 도구를 가지고 성공 시스템대로 따라서 했더니 그 사람들이 2년 3년이 넘어가면서 다 같이 월천댁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도구를 여러분들이 지금 소개를 받으신 거고 그 도구를 알아보러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일부러 시간 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아이 때문에 아니면 가족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의 크기만큼 받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그 고민의 내용 중에 경제적인 부분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7,80% 이상이 될 것 같은데 맞지 않나요? 남편하고 투닥거리고 가족하고 투닥거리고 자녀들하고 투시락거리는 그 이유가 돈 아니에요? 돈?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었어요 우리같이 능력이 없고 자본이 없고 경험이 없는 우리같은 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도구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터미가 짠 하고 여러분들 앞에 기회의 신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의 신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잡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어떤 얘기일 뿐이라는 거죠 제가 4년 전에 5년 전에 이 애터미를 한 번만 알아보자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얘기를 듣고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이 몇 사람이냐면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한 명? 너무 심하죠 제가 가입을 시킨 사람은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잘하게 생겼는데도 제 인맥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 중에 저랑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그 3명 밑에서 뻗어나간 사람들이 지금 일본으로, 캄보디아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져 있는 거예요 내 능력 아닌 거 아시죠? 저는 해외에 아는 사람 없었다니까요 앞으로 이 애터미가 어디까지 성장을 할지 저도 막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뜁니다 정말 전 세계에 애터미 깃발이 꽂히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애터미를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몰려올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오신 거 아까 보셨죠? 미국에서도 오고 대만에서도 오고 매달 100여 명이 넘는 사업자들이요 한국의 애터미를 보기 위해서 애터미 본사를 보기 위해서 애터미 회장님을 보기 위해서 애터미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현장을 보기 위해서 깃발을 들고 이러고 100명씩 이렇게 오고 계시잖아요 제가 송유산에서 사회를 보면서 얼마나 그게 뿌듯하고 가슴이 막 이렇게 벌렁거려가지고요 진행을 못할 정도로 예, 현실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반대로 그죠? 이 애터미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완벽한 도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도 제대로 들어보신다라고 하면 2년, 3년 후에 모두가 크게 성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